러브라잉 레벨 라인드였습니다. 이 작품은 64카운트지만 첫번째 32카운트를 시작해서 64, 64 36카운트 44카운트 64카운트로 진행하면서 3번의 리스타트를 진행합니다. 섹션 별로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섹션1 오른발로 스타트 스텝 몬트레이턴 히치 사이드 셔플 섹션2 밴낫 인커버 셔플턴 하프턴 하프턴 포스터 스텝 섹션3 앞으로 킥 사이드 킥 제자리에서 트리플 스텝 앞으로 킥 옆으로 킥 사분의 인터넷에서 트리플 스텝 섹션4 사분의 인터넷에서 사이드 킥킥 세일러 스텝 사이드 킥킥 세일러 폰 스텝 섹션5 힐글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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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힐글라인드 아웃 스텝 터치 히치 백슈어 섹션6 하프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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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스텝 스텝 록스텝 스텝 록스텝 스텝 섹션7 재진박스를 하시는데 스텝 백 사분의 인터넷 볼 터치하시면서 스위블 아웃 아웃 입 아웃 하시면서 사분의 인터넷 세일러 스텝 스텝 섹션8 왼쪽으로 인퍼레터를 하시면서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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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로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스텝 ahí oda 파이 스텝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5, 7, 8 2, 3, 4, 5, 6, 7, 8 3, 4,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9 1, 2, 3, 4, 5, 6, 7,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